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울 때 사랑했어 죄졌을 때 사랑했어 그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할 때 사랑하고 못할 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못할 때일수록 뭐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완성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 하나님 이분을 세상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라고 안 해 뭐라 그래? 조물주라고 하는 데니까 뭐라고? 물건을 지은 뭐라? 물건을 지은 주인이라 그게 조물주 조물주가 하나님이야 뭐 말 이렇게 어렵게 해 어떤 분은 그걸 원인이라고 그래 어떻게 지어내기도 잘 지내는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을 원인이 있었다 절대 하나님이라고는 아니야 왜 그러냐 이놈이 하나님을 자꾸 부인시키는 거야 이놈이 하나님을 부인시키는 거야 왜냐 지가 뭘 대신하려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원리를 보면 진품이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나와? 짝퉁이 나와 짝퉁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으냐면 나는 뭐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들은 얘기여 짝퉁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뭔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보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사에 가서 바꿨는데 바꿔줬대요 그때의 짝퉁이 항의항의를 짝퉁도 진품으로 인정해달라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짝퉁이 좋아도 짝퉁은 짝퉁이지 짝퉁이 뭐는 아니다 진품은 아니다 야 니 새끼 귀여운 줄 알면 남의 새끼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 말은 그런데 야 진짜 돈 귀여운 줄 알면 위조지폐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그거는 틀린다 그 말이야 무조건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거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김혜경씨라는 분이 계셨어 나도 웃기지만 진짜 그 양반도 웃기더만 아주 웃겨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가 48살 때인가 됐었어요 그때까지 총각이 있어 그래서 어째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안 간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대 왜 밤 12시만 되면 귀신이 와서 불러낸다네 밤 12시만 되면 귀신이 문 앞에 서서 학봉 나오시게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이제 목류병 환자처럼 나가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냐 공동묘지를 데려간대 그러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밤새도록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식으로 말하자면 뭐를 하는 거고 경을 하는 경을 읽는 거고 그분이 공동묘지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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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이렇게 경을 읽을 때 귀신이 가르쳐준대 내일 어떤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라고 점캐를 주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사람이 오면 얘기를 해주면요 뭐라고 소문이 나 쪽집게라 쪽집게라 이 소문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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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갔냐 이제 거기서 또 전날 이제 기도를 자기식으로 경을 읽는데 내일 남자가 하나 올 거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되고 당신은 장관을 살아먹겠다고 그래라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이 그래서 진짜 남자가 오길래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되고 당신은 장관을 살아먹겠다고 그랬대 아 그랬더니 팔쩍 뜨면서 예이 사람 씨끼들 용호당에서 왔더니 이 사람 큰일 났 사람이네 아니 큰일이 나나 안 나나 두고 보시고 했더니 지국자로 79년도 10월 26일날 박씨가 왔어 그죠? 그게 이름하여 11.6이잖아 그 박씨가 죽었어 세상에 나는 엄청 울었네 그때 왜냐 나는 그 전에도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하도 이 어른이 오래 해가지고 대통령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18년을 들었어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통령은 박정희 줄만 알았어요 그때 딱 죽었다니까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런데 국보의 뭐 하더니 왕이 딱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장관을 했다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네 솔직히 그건 그분의 간증이야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됐다니까 예수 믿고 그때 자기 몸에서 귀신이 아주 왕귀신이 나가고 이 양반이 목사님 내가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안수하면 무당돼 버린대 그냥 뭐가 임해가지고 귀신이 자기 제자가 몇 천명이 있었대 자기가 만든 무당들이 몇 천명이 있었대 제자 무당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목사도 뭐가 있고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의학을 해도 뭐가 있고 제자가 있고 다 제자가 있잖아 이게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제자들 무당들이 무당을 잘 해먹나 못 해먹나 우리로 말하자면 뭘 다니는 거에요 신방 그분식으로 말하자면 시차를 다닌 거에요 가보면 어떤 무당은 잘하고 어떤 무당은 못하고 그러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었는데 자기가 회귀하고 간증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간증을 다녀보니까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더라는 거에요 감장 늘릴 때 자기나 자기는 왜냐면 자기는 쥐신을 다룬 사람이라 하나님은 무조건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에요 끝발이 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 게 있고 그 왜 그런가 봤더니요 찾을 때 원인을 그게 뭐냐 무당이 잘 되는 무당은 쥐신이 충만한 무당이래요 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무당이 잘 되려면 누가 많이 와야 돼 아니지 손님이 손님이 그 손님을 무당한테 불러다 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쥐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불러와야 되니까 쥐신이 뭘 해야 돼? 충만해야지 그러면 역으로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오려면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러니까 교인들을 교회로 누가 인도해 줘야 돼?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지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느냐 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성경적이잖아 그 원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왔다는 건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해 준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거 몰라서 그러죠 교회는 딱 과제가 하나라니까 오직 뭐요? 성령 충만 무당은 과제가 딱 하나요 뭐요? 귀신 충만 그럼 그러면 귀신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뭐요? 밤새도록 경익는 거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 그게 뭐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요 근데 내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무당은 많은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교인들은 이것이 지금 교회의 안타까운 선실 속에 하나 말은 그래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해놓고 그 말 다 끼잖아 내 집은 만민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면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원시적 방법 같고 무식한 것 같지만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하여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보세요 다 믿음의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다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 아멘 이삭이요 자기 부인을 골라올 때도 기도하잖아 아멘 네 그러니까 부인 얻을 때도 뭘로 얻어? 기도 기도로 응답받고 다 기도 참 소동고모라 멸망하는 롯을 살려내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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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귀는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내가 요새 보니까 다 허락을 해줘 바자위도 허락을 하고 뭐 다 허락을 해 근데 뭐만 허락을 안 해요 기도 기도만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가 프로그램은 자꾸 많아지는데 기도 프로그램이 없어져 잘 보세요 우리가 부흥에 오면 3시간 예배를 드려 30분 준비 찬송하고 30분 광고하고 그 다음에 설교 2시간을 해 갖고 3시간 예배 드렸는데 기도는 장로님 대표 기도 3분으로 끝나 대배를 잘 생각해 대배를 11시 시작은 예배가 12시 12시 반에 끝나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렸는데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보면 기도는 장로님 대표 기도 3분이야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에 뭐가 없어졌어 기도 그거를 아무도 의식을 묻어고 있어 기도가 없어졌어 기도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한국교회 뭐가 회복이 돼야 돼 기도가 좀 원시적인 것 같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무당이 30만이래 그런데 그들의 일을 일으키는 매출이 6조래 6조 1년에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래는 거예요 나이 진짜 이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다 그 말이요 목사는 10만명 밖에 안 돼 내가 볼 때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죠 무당이 뭔 극혐 많은가게 내가 볼 때 뻥 같아요 그죠 어쨌든 봐요 여러분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에이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지금 목사가 됐대니까 할렐루야 음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다 여기서 여기서 나온 거다 아 어휴 나 참 내가요 할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오래 사셨는데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 이러면 얼마나 좋으려면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죽으면 그만 아니요 육신은 끝나지만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죽으면 뭘 알아 끝이야 끝까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러는 목사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나보고 서로 고집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죽으면 끝이야 응 한껏도 몰라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 제사는 지내야지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한 건요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이 제사는 왜 이렇게 챙깁니까 끝이라며 끝이라며 끝이라고 하면서도 제사는 얻어먹어야 된다는 무언가 잘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그래 놓고도 엄청난 일 당하면 대툼 하는 소리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하냐 이 말이야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가 그래 놓고는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아니 옵다며 천사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말은 다 부인해도 실제로 부인을 못하고 있잖아 죽으면 끝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제사는 챙겨 죽은 끝났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는 하면서도 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조상도 없어 싸가지 없는 것들 말이야 굉장히 열을 내 근데 조금만 알고 얘기해보자고 자 사람이 살다가 80년 90년 살다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어디가 천국역 천국 갔지 예수 안 믿으면 그렇지 이렇게 갔어 그러면 천국에 가 계신 그분이 재산날 문 사과 쪼가리 배 쪼가리 하나 올려놨다가 그거 먹으러 오겠냐 그 말이야 이거 먹으러 와도 안 되고 먹으러 올 수도 없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거지 조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천국에 가 그러면 역으로 그럼 왜 재산날만 지내 너는 새끼 다 처먹고 죽은 네 애비는 1년에 한 번씩 먹이냐 이 싸가지 나도 하루에 새끼씩 차려놔라 이놈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뭐여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봐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진짜 합리적인 교회와 비합리적인 게 그냥 드러나는 게 자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지금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부도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회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있을 때도 대우가 좋고 퇴직을 해도 대우가 좋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퇴직한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요 그러니 있는 직원 월급보다 나간 사람 대우해 주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붙어난 거요 알아들어 본 말인지 어떻게 알아 듣고 있는 거요 있는 사람한테도 잘해 줘야지 나간 사람한테도 잘해 줘야지 그러면 자동차 팔아서 뭔 돈을 버는다고 그렇게 잘해 주냐고 말이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요 그러면 이거를 제사로 가져와 봐 산 식구들 먹고 살아야지 간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놈 삼시 세대 다 챙겨주다가는 얘기를 이거 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다 먹네 이거 집안이 되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효심 좋아하고 있네 이게 되겠냐고 이거 그래서 돌아가시고 조기 사드릴라 말고 살았을 때 황석을 해도 사다 드려 그게 효도요 죽어서 조기 사드릴라 말고 살아계실 때 황석을 해도 사다 드리자 시작 죽어서 조기 사드리지 말고 살아서 황석에서 사다 드리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삿날 울지 말고 이놈아 살아계실 때 와서 효도하라 그 말이요 살아계실 때는 와 인사도 않고 하던 놈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무덤가에 앉아가지고 뭐 엄청난 거 하는 것도 아니여 그저 그저 소주 두 잔을 사가지고 아버지 예예 손질은 살았을 때는 부모 그 피눈물 빼놓고 소주 한 잔 받아와가지고 묘똥에다가 그거 던져놓으면 그게 효도냐 그 영혼 천국 가게 해야지 아멘 그게 최고 효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뭘 알아야 얘기가 되지 이거 그러니까 몰르면 아는 사람 말 들어 그러면 목사님은 맞아요 내가 내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성경 얘기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기념하지 그걸 추도식이라 그러는 거에요 아멘 그것이 제사와 추도식이 다른 거에요 이해가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조상이 없는 게 아니요 근데 조상이 와서 먹어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념하는 뭘로 해요 추도식으로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얘기에요 그게 왜 이상하게 죽으면 끝이라는 양반들이 제사는 엄청 챙겨 요새는 이제 좀 많이 조용해졌어 옛날에는 제사 때문에 아주 집안이 다 시끄럽고 말이에요 이게 아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예수님은 도대체 이 예수님이 성자인데 이 성자 예수님이 여기를 왜 오셨냐 그 이름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이십니다 아하 우리 예수님은 이름 뜻이 벌써 뭐에요 구원자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딱 오늘 소개할게요 첫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고 차들 근데 참 왜 이거 참 좋은 설교인데 이런 말이 이거 참 좋은 설교인데 성경에 다 있는 거니까 예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끝난 줄 알았더니 죄를 짓면 누구에게 속한 거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에게 속해서 죄를 짓었다 마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러면 도대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마귀가 도대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길래 멸하러 왔느냐 간단하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그렇지 거기서 말하는 도적이 누구요 그렇지 이 마귀에요 마귀 귀신들 도적 첫째 뭐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간단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도적질한다 우리 건강과 축복과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게 자살이고 멸망은 지옥이야 한마디로 마귀는 뭐하러 온 놈이요 죽이려고 온 놈이요 이놈을 멸해야 우리가 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뭐를 멸하러 왔다 마귀일 아휴 진짜 여러분이요 이걸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마귀의 활동은 백배 천배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아마 저거는 마귀일이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여러분들이 몰라 그러니까 선화과를 따먹기는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근데 그게 먹으라고 유노콘 놈이 누구요 뱀이 그 뱀이 누구요 마귀 그러니까 사람이 선화과를 따먹은 것도 알고 보니까 뭔 역사에요 이거 파귀 역사에요 가인이 아베를 패죽인 것도 패죽인 건 누가 패죽였어 가인이 근데 그게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 사울왕이 평생 가위 잡아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게 쫓아다닌 건 누가 쫓아다닌 거예요 마귀 사울이 근데 그게 누구 역사에요 마귀 가로뉴다가 자살을 했어 자살은 누가 했어 가로뉴다가 그게 누구 역사에요 마귀 그 봐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것만 찾아봐도요 애가 물속에 자꾸 죽으려고 뛰어들어가 이게 뛰어든 건 누가 뛰어든 거예요 애가 살아계신다면 어찌 세상이 모양이다냐 야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도 있어서 그런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누구도 마귀도 그 마귀의 일이 그 마귀의 일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그니까 예수님이 와서 뭘 뭘 하라고 마귀의 일 그래서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열두 제자를 믿는 칠신문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고 그래 그것들이 뭐를 못하게 그것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면 어떻게 한국 강산에서 무당이 살아먹고 있겠습니까 무당들 때요 무당들이 책을 많이 썼어요 무당들이 쓴 책 읽어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 신이 들렸어요 무당을 안 하려고 본부림을 쳤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방법이 이거는 약 먹어서 될 일이야 이게 신병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고 교회를 왔어요 다 무당들이 다 교회 왔습니다 해결하려고 무당 안 하려고 그런데 교회가 그걸 해결을 못 해줘서 운명으로 알고 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 하니까 지금 해결해줘야 할 저 많은 무당 수십만 명이 지금 저러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무당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솔직히 무당이 신들리면 할렐루야 신들렸다 그리 아이고 오오 타울어 이 기구원 팔자야 그래서요 무당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교회에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는 이대로 가다 나처럼 너도 못 이니까 무당 드니까 너는 무당하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 보내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 그냥 조금만 눈을 뜨면 답이 나오지 그런데 이게 다 가려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게 다 가려가지고 여러분 무슨 무당이 신들려서 먹고 사나 목사가 성령 받아서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인격적인 신과 구원의 신과 저 도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신이 아니 지난번에 내가 부흥인을 끝나고 갔더니 막 황소 많은 사람이 내 방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목사님 허락도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저 무당입니다 막 황소 많은 게 생겼어 어쩐 일이라고 그랬더니요 연락하면 안 만나 줄 것 같아서 그냥 밀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무당 들면 너고 나고 지울까 니가 목사 들면 너고 나고 천국 가고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요 그럼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보고 나쁘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왜 나쁘다고 해? 그게 몰라서 그런다고 그걸 몰라서 어떤 무당이 목사 보고 무당 넣으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도 지금 어쩔 수 없어서 하는데 그러나 어떤 목사가 무당 보고 구원 받으라고 안 합니까? 그거는 목사가 아니지 무당이 지옥 가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목사 맞어? 그런 건 싹군이지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근데 의외로요 무당들이요 예수 믿는 것들 나쁜 것들 지들은 천당 가고 나는 전도도 안 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무당은 예수를 아예 안 믿을 것 같지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무당 속에 여러분 장로교 교리로 무당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거 아세요? 아멘 그럼 그만큼 여러분은요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 닫아놓고 사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오늘 또 점심 먹고 보니까 뭐 연립주택에 깃발 꽂은 집이 돼? 그거 찾아가야 됩니다 선물 사서 사과도 사다 주고 배도 사다 주고 참기름도 사다 주고 계속 그리고 친하게 지내줘 인간적으로 그리고 구원해야죠 아멘 그러면은 처음에는 싫지 아이고 왜 이렇게 귀찮게 싸 당신은 당신이 믿고 살아 나는 내 심히 믿고 살게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가 구원 받을 거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요? 나 전도해준 사람 아멘 그럼 바로 그 얘기 이놈 막 이 일 이 일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걸 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 썼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해나시고 마귀에게 뭐한 눌린 모든 자를 이놈은 마귀가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눌러 그게 스트레스에요 억압이요 이 불에 쉬어고 있다 이게 억압하고 있다 사람을 마귀라는 놈이 많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뭐하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시려고 그래서요 우리 작은아버지도 엄청 성기는 분이었어요 대대적으로 그 막 굉장했어 이거 근데 이제 내가 목사가 됐네 그랬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교회를 다녔어 근데 우리 작은집은 안 다녔어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꼬신거야 점 치러 가자고 점 치러 가자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안 갔지 안 가 나는 그런데 이제 안 가 예수 믿어 누가 형님 보고 칠이야 형님은 밖에 있어 그냥 내가 할테니까 근데 또 우리 어머니도 그래도 안 가야 되는데 또 옛날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냥 밖에만 있을 거예요 갖고 이제 작은어머니는 점을 치러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는 문 밖에 있었어요 갖고 이제 뭐 이제 감상금을 우리식으로 거기다 준거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가 딱 나왔대 그 무당한테서 딱 나왔더니 아이고 며느리 왔냐 왜 큰 며느리 너는 왜 거기에 앉았냐 어디 앉아 있었는데 바깥에 같이 왔다고도 얘기도 안 했는데 딱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살았네 살았어 그래 그러면서 그런 말이 너희 집안에는 내가 뭘 먹으러 가도 갈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턱 버티고 계셔서 무서워서 내가 못 간다 아멘 그래 너희 집안에는 큰 주의종이 있어 아멘 그때는 이제 나는 아주 이제 새끼 예수 믿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나는 이제 막 은혜 받고 학생이 교회 다닐 테니까 그래 큰 주의종이 있어 그러니까 제사를 네가 가져가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집이 다 가져가버렸어 뭐를 제사를 다 가져가버렸어 누구 말 듣고 무당말 무당말 듣고 싹 가져갔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제 수도식으로 바뀌어버렸고 오만 환란이 작은 집으로 담으려 오만 환란이 작은 집으로 담으려 왜 귀신 싹 데려갔으니까 그럼 내가 그랬지 작은 아버지 잘 보세요 아니 그냥 눈을 뜨고 보세요 제가 교회 안 다녔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 작은 아버지도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말이 조카 신하는 자유여 너무 강요하지 말아 조카는 조카 믿는 게 있고 나는 나 믿는 게 있어 아이고 얘기가 안 들어가는 거야 얘기가 안 들어가 그래서 뭐 말했지 계속 기도만 했죠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명절 때 가니까 용어가 틀려졌어 조카님 한 번은 나한테 돈을 5만 원을 담아갖고 주는 거예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보니까 편안하고 졸 수 없더라고요 아멘 그 평안 그 자유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뭐하고 살았는데 억압 지금 얘기했잖아 마귀가 억압 이 프레셔 이 스트레스 이걸로 살다가 예수님과는 그냥 오우 자유 오우 자유 아멘 그 자유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야 이 자유 할렐루야 아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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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삶에 일어났는데 아 이제 물을 대야 되겠다 농사를 많이 재요 우리 장나부지가 농사 그 왕이어서 상도 타고 그랬어 농사 왕 그리고 이제 물을 대야 되겠다 하면 밤에 하나님이 물을 다 대놔버린다 아멘 뭘로 피로 피로 그러니 그 물 대는 돈을 벌었으니 이거 그냥 혼자 먹을 수 없어서 하나님하고 놀아 먹어야 된다고 감사한금을 주면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요 실컷 문을 대놨더니 비가 왔다 그렇게 가정을 해봐 그럼 이제 또 뭐해야 돼 이거 빽 그러면 물대니라고 돈 들고 빽니라고 보세요 이거 그 타임 하나 맞춰주는 것이요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걸 내가 알아 그걸 내가 아냐고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야 날 보고 지금 이런 걸 먹으라고 채겼냐 해롯도 이보다는 잘 먹는다 내가 해롯만 못하냐 야 이걸 입으라고 옷을 갖고 왔냐 해롯도 이것보다는 좋더라 야 나보고 지금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말이냐 배너에 나오는 그런 호마 좋은 거 없냐 3년 동안 예수님이 막 계속 우려먹고 다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는 내가 갔다 오마 내가 갔다 오마 그러면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오시지 않게 역사하여 아니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 그만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살림 못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쫓아주시고 그게 다 뭐 하는 일이요 그게 세상 속의 기독교요 아멘 근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 속에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거기서 문제가 이거 다 누구 얘기할 것도 없이 목사님들도요 내가 볼 때 사실은 목사가 종이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주의 종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섬기는 거지 그러면 또 여러분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주의 종이 섬겨 그런 걸 싸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의 종이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섬기고 아멘 뭐 그래야 관계가 드리면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이거 말이야 주의 종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럼 벌써 자세가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고 섬김에 오는 어떤 권위 그 낮아짐에서 오는 어떤 권위 예수님이 빌립부 2장 5절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죽도록 섬겼더니 모든 무릎이 예수님이 막 탁 꿇잖아 이해가 돼요? 아멘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 섬기 그래갖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잖아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의 자세죠 정말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요 예수민 사람이 세상을 가서 좀 섬기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합니다 무시하는 것 같아도 참 예수쟁이들이 철에서 좋아 섬기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멘 예수님도 뭐 하러 오신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장경동이가 중보가 아니라 어느 사람도 중보가 아니야 딱 중보는 한 분이야 누구요? 예수 크리스 예스미디아 구원받는다는 말을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막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구나 보세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뭘 마시라고 그래? 물 그럼 물 마시면 건강한 것을 자꾸 우리는 뭘 먹으려고 그래? 술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간이 왜 이렇게 썩었다냐 너 먹는 것이 썩게 먹어 네가 그래서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 앞에다가 물을 한 잔 놓고 술을 한 잔 놨어 그리고 쥐를 내보냈어 그때 쥐가 나가서 뭐 먹었을까? 네? 한번 손을 들어봐요 쥐가 나가더니 물을 마셨다 혼내리시고 쥐가 나가더니 술을 마셨다 혼내리시고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쥐는 술을 못 먹거든요 근데 어떻게 쥐가 술 마신다고 손을 들을까? 그것이 신기해 그래서 보니까 자기식으로 손을 드는 거잖아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잔씩 하는 사람은 글쎄 그것도 하지 않겄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식으로 생각하고 산다? 자기식으로 쥐는 열 번을 내보내도 물만 마셔 물만 마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아 이거 봐라 저것이 왜 자꾸 물만 먹네? 저거 어떻게 술 먹이지?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쥐를 막대기로 찔렀어 팍! 찔렀어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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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찌직! 그리고 내보내니까 뭘 먹어? 오! 이것이 술을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 찔렀어 그리고 다시 내보냈어 뭘 먹어? 아 이거 봐라 찔러서 술 먹이고 찔러서 술 먹이고 계속 찔러서 술을 먹였더니 나중에는 이제 안 찔러도 나가서 뭘 먹어? 술을 먹었지? 이제 뭐 백인 거예요? 이제 인백인 거예요 그걸 세상말로 뭐라고 그래? 중독이 된 거야 아따 이거 쥐가 술 마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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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저절로 나와 전에는 고양이가 야오! 그러면 찌직! 근데 술 취하니까 야오! 그러면 쥐! 이씨야! 확! 그냥! 확! 어떻게 물어버리면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잘 들었어 기분은 좋은데 쥐가 죽어가는 거야 간이 썩어가고 혈압이 높아져가고 이게 죽어가는 거야 쥐가 그러니까 의사가 안되고 돼가지고 이제 술을 없애버리고 뭐만 놨어? 물만 놨어 나가서 물을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중독돼서 맛이 없어요 뭐가 맛있고 술이 맛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를 찾아? 근데 없어 술이 아무리 자주도 없어 그러니까 목은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뭘 먹어? 물 맛없는 물을 먹었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물 맛이 살아나는 거야 술 맛으로 가는 거를 변질이라 그러고 물 맛으로 오는 걸 변하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은 변질이요? 변화요? 변화 어떻게 또 자기가 자기보고 변하라고 그래 그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아멘 마귀는 우리를 변질시키니 딱 사람 보고 변질되면 마귀 역사예요 변화되면 성령 역사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신 구원을 여러분들이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건강도 구원으로 아멘 가난도 축복으로 아멘 죄악도 은혜로 아멘 지옥도 천국으로 아멘 아멘 꼭 뭐 지옥 갈 사람이 천국만 구원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는 축복의 구원이요 아멘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구원이요 아멘 악한 형의 사로잡은 자는 해방이 구원이라 아멘 마지막 여섯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여러분 꼭 신앙생활 하실 때 11조 생활은 꼭 하세요 아멘 11조는 신앙 고백이지 아멘 황금이 아니야 아멘 두 번째 꼭 새벽기도 하세요 아멘 새벽기도 하세요 세 번째 꼭 주일은 생명 걸고 지키시고 아멘 네 번째 꼭 성경 말씀 하루에 몇 장이라도 꼭 보시고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일 날 한 달에 내보놓으실 때 꼭 많던 적든 감사 하시고 아멘 마지막 여섯 번째 목사님한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아멘 그렇게 하세요 아멘 이러면 또 어떤 분은 하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결국은 목사한테 잘하라네 그러면 너는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해된 소리냐 그게 지나가는 거지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군을 하물며 주의 종을 잘하면 그 복이 되지 안되겠어 아멘 사울 왕이 죽여버려 봐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 된 다윗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 아멘 안 그래요? 아멘 내가 서먹서먹 해지거들랑 생태라도 한 두 마리 사다 끓여 그리고 전화 목사님 지금 시간 됩니까 네 빨리 좀 오셔야 되겠어요 왜요? 끌래요 무엇이 끓어 빨리 와보시나 합니다 딱 와봤더니 뭐가 끓어 장모님 생태가 끓여요 목사님 내가 잘못 느꼈는지는 몰라도 요즘에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옛날 같지 않아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식사하고 안수받고 그거 풀면 될걸 아이고 요새 눈이 확 돌아갔더라 요새 예랄 수원 그게 뭔 할 소리여 뭐예요 쨧여게 말해 남자가 돼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럼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하셔서 아멘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장에서 멸주간이 맞냐 주님이 칭찬할 때 2009년도 12월 마지막 주만에 장경동 목사 집필 때 은혜받고 예수장에서 멸주간이 맞냐 주님이 칭찬할 때 2009년도 12월 마지막 주만에 장경동 목사 집필 때 은혜 받고 예수장에서 멸주간이 이렇게 된 나이다 그 얘기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